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파파존스에서 피자랑 스파게티 준비했어요 갈릭 딥핑 소스, 피클 오늘 마실거는 콜라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건데 아이리쉬 포테이토 피자랑 슈퍼 파파스에요 치즈 추가했어요 싱싱한 약간의 옵관 이 조선은 더 얕 Prevention 예전 상당한hes 원은 진짜 최고 네, 쉽지 않냐 이렇게 Sideedge simplesmente 콜라 Advance 손은 튀뷔 고소한 고춧가루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슈퍼바파스피처 새우 슈퍼바파스피 와우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고춧가루 이건 되게 유명한데 싱거운데 좀 시큼한 스파게티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시켰는데 정말 맛있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먹으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정도면은 면은 으깨 넓은 뭐 좀 더 맛있을때 이 정도면은 너무 맛있어서 고소한 고춧가루 새콤달콤달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흑흑ㅎ 흑흑흑 어흑 흑흑흑흑 흑흑흑흑 흑흑흑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